아 뭐 후회 좀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후회 좀 할 것 같으니까 뭐 소설에 진출하신 모든 팀들 그냥 온전하게 자신의 색깔을 보여주는 더불어 여러분들한테 많이 공감을 얻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 뭐 제가 이거 한 말에 대해서 댓글만 끊은 거 아니고요 아 다시 한 번 저희는 수업을 조용히 안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공연을 하면서 항상 드릴게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올해 연말에 정말 정말 멋진 공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하는 뭔가 이렇게 한창 다른 어떤 것 종공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12월 24일 25일 S24 라이브 보면서 양해가 안닌 여러분들 정말 멋진 공연을 선사하고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어 물론 크리스마스라는 어떤 나라 특수성이 있지만 그냥 보세요 오시면 흥이가 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희는 새 곡을 연장해서 드려 드릴 거고요 그렇습니다 드려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의 구워진 않아요 고一個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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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잊은 여행을 대표해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지지 않나 내 마음이 없어서 주의의 몸에 그의 마음을 비추지 않아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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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